보스전을 이렇게 하루쟁이래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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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우기 전에 깨우기 전에 마업에서 얼음 화살 맞춰주고 개나리 스텝 어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불기둥 깼다 아주씨 빙산 이 마을 떠나도록 뭐 주는데 흠 흠 흠 흠 두 끼를 찾으러 왔어요 3개월이 넘었어 혹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서쪽으로 가셨어요 아마 끝없는 사막 어딘가 유족이 가신게 분명해요 가자 얍 얍 술집에 왼쪽에 있는 집이라 킬이나 해주세요 킬! 아니 이런 가져가자 흠흠흠흠흠 아 오늘 안에 엔딩 보고싶었는데 조금만 더 가자 적어도 다음에 할때는 엔딩을 봐야되기 때문에 흠흠흠흠 작가님 먼저 만나고 뭐하니? 흠흠흠 선물 어어 어어 아주아주 큰 성에서 만나자 흠흠흠흠흠흠 흠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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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아주 큰 성에서 정신 치유 상태가 된다? 어? 가보자 아아 모르네 흠흠흠 신기하구만? 쩝쩝쩝쩝쩝 이집이었나? 아냐아냐아냐 주점의 왼쪽에 있는 집 흠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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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흠흠 으흠흠 으흠흠흠흠 으흠흠흠흠흠 으흠흠흠 폭격자가 사라졌어 민가 노트 민집이 있다 글로 가라 아 얍 으흠흠흠흠 이 노트는 뭐지? 유물의 이름은 GPS라고 한다 시범적으로 세 개를 만들었다 두 개를 챙겨서 내일 출발할 것이 남은 하나는 우리집 옥상 항아리 넣어두었다 Azure 으흠흠흠흠 너리 장비샘이 아니네 그냥 서쪽으로 가라 가기 전에 이거 뭐야 사막의 샌들 하나만 주는 거죠? 어디 내가 쓰도록 하지 와 좋다 정신력 회복은 주시를 줄까? 석기를 줄까? 아냐 의무신은 주자 너 낄게 없잖아 어차피 서쪽으로 가라 어디 보자 끝없는 사막 끝없는 사막으로 가게 된다 서쪽으로 가면은 다른 설명 없는 거 보니까 진행하면 되나보네 여기 말고 없잖아 다 fossil 길도 엉엉 엉엉 어 잠깐만요 어이거 뭐야 티어 티어 여기서 서쪽으로 가면은 이게 아니라 밑에서 서쪽이네요 여기였네요 흐흐흐흐흐 뭐야? 아 가는거야? 어 갑자기 바뀌었어 게임이 아 여기서도 모래성의당? 우리 이당이 잡는다 안 때렸으면 넘어갈라 그랬는데 뒤졌어 어 센데? 됐어 160 잠깐만 날벼락 날벼락도 좋지만 그 와우 이건 내가 아니라 뭐야 나 내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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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꺼네 왜이렇게 몰입을 하는거야 왜이렇게 몰입을 하는거야 아 쭉 걸어가면 되는거 맞나? 아 전진을 하다보면은 나온다 언제까지 가야되는거야? 계속 가보자고 계속 가보자고 인카운터 확률은 되게 낮네요 된건가? 설마 한바퀴었 한바퀴었으니 그냥 잡죠 형 긁고 아니 불기둥 아 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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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일어나 아니야 안 일어나도 돼 내가 다 해주겠지 어 야 뒤지겠다 그냥 가고 마홉에서 불기둥 툭 특기 정신 치유 쾌유가 됐어 가자 어우야 잘 찬다 어디 어우 괜찮아 괜찮아 되고 있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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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이야 자동 자동 뭐야 뭐야 아 지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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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여긴 또 어디야 어디야 된 거야 어디야 된 거야 어차피 이것이 우리가 찾던 고대 유적이 아닐까 어디야 된 거야 조신 어디로 갔지 조신 어디로 갔지 조신 무사했구나 잘 안내를 빠졌는데 하인 아 길 paguna 아 철잉 쭉쭉쭉쭉쭉쭉쭉쭉 토사를 막힌 문이 있고 세이브 포인트가 오른쪽에 있다 일회용 센터가 3개 있고 알았습니다 얍 가면은 제2감문이 있고 1감문을 올라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고 스위치가 있다 이 스위치를 눌러서 가문을 갈 수 있다는 뜻인가 보네요 뭐야? 뭐야? 중앙에 수정구를 조사해보라 중앙에 수정구가 있다고? 내 눈은 그런거 안보이는데? 아 가자 뭐야 왜 또 돼 갑시다 양쪽 방에 스위치를 재수 조작하고 수정구를 다시 조사하면 이감문이 열린다 뭐 스위치가 뭐 어딨는데 기념 물통 3개 잠시만요 제2감문 어디지 파란거 3개 빨간거 2개 파란거 3개 빨간거 2개 이렇게 열고 이렇게 열고 반대쪽도 반대쪽도 이거를 어떻게 일일이 알아 힌트도 안 써있는데 너무하네 너무하네 넘치는 기억제 여기 하나 여기 하나 500원 야 500원이 있어 바닥에 이렇게 이감문 아 통과됐네요 가죠 가자고 삼감문 가죠 에 도망가줍니다 삼감문 퍼즐을 퍼즐조각을 한칸씩 옮겨 네개의 빛나는 광선을 지나 경로를 모두 옮기는 퍼즐이다 퍼즐의 조작이 비어있는 공간을 모두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어 알았어 뭐야 잠깐만 이거 맞아? 이건 노트2 노트2? 잠깐 노트2라고? 1은 어딨는데 어헴 아 여기 이렇게 뭐가 먼저고 음 여기가 첫번째 방이다 이거를 입력을 해야된다 뭐 어떻게 하는건데 아아 이건가? 아유 셋 넷 이렇게 뭐 뭐 아아 아 이런식으로?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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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자잠잠잠 자잠잠 아 뭐야? 어렵잖아 이거 어 리셋해봐 리셋 어 어 금방 될줄 알았는데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흫 에이 왜이래 에이 왜이래에 이렇게 해주고 아니 이게 아니야 x3 이게 아니야 x3 이렇게 x3 이렇게 x3 이렇게 아니야 x3 어 왜 이렇게 된 거야? 어어어 됐어 x3 됐스! 고물상자 고대의 금화 하나 뭐야 이거 뭐냐? 1퍼즐 2퍼즐 순서대로 횃불을 불을 붙이고 간을 조사하면 해결할 수 있다 잠시만요 내가 도끼리 일지를 일을 내가 일이 지금 안 나오는 건가? 도끼리 노트가 있네 전판에 내가 몰라서 못 간 거네 풍요 1 2 1 3 2